안녕하세요 청국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선덕연재 필색연필각 그러니까 필색연필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대형박물관에도 비슷한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 관지도 여기서 선덕연재라고 써있죠? 이 자로 보면은 사무도가 들어갔어요. 메와 소나무 대나무 여기도 방초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개황식으로 화해비고 여기도 선덕연재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항상 관여는 뒷짝을 찾으려고 여기도 선덕연재 여기도 관지를 같이 넣은거에요. 우리 아내과장도 도화에 들어간거에요. 겉에도 이렇게 도화에 잘 들어갔지만은 아내과장에 들어간거에요. 좋은 도장에는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 권룡대도 있어요. 명대도 있고 청대도 있고 우리가 명말도 있고 청초도 있고 근데 요거는 청대도 방문하다가 송대꺼 명이방해이고 명대꺼 청이방해니까 그런 문화가 하다보니까 아주 이거는 왜 진짜라면 이 택토에요. 이 택토가 뇌사토라 이거든요. 붙잡는 택토. 쉽게 해서 우리가 여자들만의 분이죠. 분. 우리가 이런 흙이 도장의 흙이 택토가 아니라 붙지마라고 뚜껑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붙지마라는 택토. 우리가 따져 분. 여자들 분 같은 그런 택토다 보니깐 분과 다르니깐 이렇게 곱고 붙지가 않고 나온거죠. 그리고 이런거 보면은 상당히 만들기 힘들어요. 주병도 만들기도 힘들지만 특히 이런거는 왜 만들냐면 여기다 그 큰에다가 붓을 빤 다음에 작은데다가 여기다가 붓을 빤 다음에 필세를 3등분 해가지고 나눈거에요. 편하게 쉽게 해서 큰 데를 하게 되면 먹물이 예를 들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거 3군데를 해가지고 필세 겸 필각 겸 같이 사용해가지고 영락대도 있었고 이 선덕대도 있는거 같아요. 근데 선덕대 치고 상당히 보강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3호도 보세요. 이 3호도 한번 보면은 대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매화가 너무 그냥 그림이 하나에 그 화공이 진짜 너무 여유만만하게 진짜 편안하게 잘 그렸어요. 도장이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도 보지만은 여기도 천둥렌즈 써있고 뚜껑도 선덕렌즈 써있고 여기 화해문으로 싹 들어가고 여기는 항상 있는 그런 우리가 황실 도장식으로 거북이 등딱지식으로요. 데모식으로 이렇게 한바퀴 돌아오고 이쪽도 화해문으로 해가지고 정천문으로 들어가고 아주 그릇 굽도 보세요. 굽도 그냥 자연대로 그대로 오래된 연대.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연대가 뭐 저기 뭐야 오래되고 잘되고 떠나서 너무 좋은 도자기니까 이런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요런것도 많이 돌아오는데 어쩌다가 신작같은거 돌아다니더라고 신작같은거 하고는 원차에 틀려요. 이거하고는 이 그림만 봐도 신작인지 아닌지 요즘 나온건지 알아요. 거기서 그림이 보태미가 틀려요. 이 3호도 한번 보세요. 편안한 느낌이 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도자기가 진짜 사람이 너무 그 최고의 그 화공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는거에요. 그리고 안에 또 안되고 내가 항상 이렇게 잘 그렸다고. 3호도가. 이런식으로. 참 잘 그렸죠. 여기도 간지가 있고. 요런 도자기는 좋은 도자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메뉴분들이나 잘 보셨다가 나중에 공만하는데 많이 도움드네요. 이건 진짜 원다지가 맞고. 흔히 말하는 원다지가 맞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사톨의 뚜껑을 합을 만드는데 이건 사각형이나 타원형식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재짱 만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같이 이것도 부어가지고. 이게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데도 조선시대에도 이런 필각 같은게 있거든요. 초기같은데 고소맨는데. 그런것도 이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은 그 확률이 쉽게 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만큼 이게 정확한 도자기 나오기가 힘들다 이거에요. 구부러지고 가마에 굽다 보면 찌그러지고 여러가지 그리게 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근데 이건 상당히 발색 좋고 아주 도자기 또한 너무 좋고 발색도. 발색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좋은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지름이 한 27cm. 합과장 높이가 한 9cm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도 않지만 어느정도 적당인데. 이거는 좀 집에 기죽돌 아니면 왕 같은데 궁궐해서 썼지.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니까. 시청자분은 또 그렇게 공부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가지고. 항상 부자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